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작업관에서 코코파스테비 한국 페스티벌 이런게 있대요 먹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와칠레라고 멕시칸 음식을 여기가 그래서 항상 사람이 많아서 웨이트 있는지 확인해보고 페스티벌 갈거에요 저 지금 여기 온 것 같아요 이렇게 광장이 있는데 광장에 뭐 있네요? 뭐 구찌같은 것도 팔고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에요 이거 광장 이쁘죠? 저기 있는 성당이 좀 유명한거에요 아니 봐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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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랑 메시코 약간 워크샵 뭐지? 뭐지? 한국말 잘하시네 한국 사람이에요 이거 먹물빵이에요 먹물빵 아 먹물빵 아 먹물빵이요? 됐어요 와 이거 먹물빵 이거 먹물빵 근데 이거 먹물빵 이거 먹물빵 여기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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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러곡이 뭐지? 라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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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러곡이 비빔빵 그릇곡은 그새 제가 만들었다고 삼겹살 저희는 밥을 먼저 먹고 이제 나중에 디저트 사러 여기에 빵 사러 올 거예요. 자, 고기! 제가 바다를 제일 좋아하는 레스토랑 중에 항상 왔고요. 아와칠레라는 음식을 타는 곳이에요. 지금은 토요일 좀 이른 시간이라서 참이 많이 오는데 여기 트러스터에도 있고요. 아와칠레고요. 이게 새우랑 오이랑 거랑 그리고 약간 뭐라고 그러지? 아무튼 이거 아와칠레 베르데라고 하는데 초록색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아와칠레가 제가 메시구에서 먹어본 것 중에서 제일 뭐라고 그러지? 처음 먹어본 데 맛있는 거? 타코나 브리또 같은 거는 어차피 우리 많이 그래도 언론도 신속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런 게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약간 레몬에 칠리랑 이렇게 해산물 들어가니까 여름에 먹기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새우가 진짜 찡각찡그라고 맛있다. 새우가 진짜 찡각찡그라고 맛있다. 그래서 이거는 구운 거. 이것도 맛있어요. 편집 같아요. 조화가 진짜 완벽합니다. 이렇게 마요네즈를 올리고 오이랑 그러니까 지금 똣살 그대로 다 넣으면 약간 부서지더라고요. 중간에 그래서 그냥 똣살이 중간에 깨서 그리고 이거는 오이 음료인데 오이에 약간 민트랑 사장에 넣고 넣어서 여기서는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것도 꽤 맛있어요. 여기 와이씨 잠깐만 이 차로 도넛 자까까까까까 여기 여기 있는 도세신 사이트 여기 있는 도세신 사이트 여기 있는 도세신 사이트 도세신 사이트 시리얼이다 아, 아, 아 한국에 가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이가 가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꽤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아까보다 사람이 많아요 뭐지? 뭐지? 메시칸도 있고 핫도그 여기 있어가지고 먹으러 왔는데 없어졌어요 일단은 진짜 더워요 36cm 저기가 약간 댄스 커버 같은 거 하는 거 보이시나요? 아, 그래서 커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정말? 네 네 네 네 커피가 좋아 여기 커피는 유유 막 이렇게 진생들 그리고 진생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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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사람 진짜 많아 사람 진짜맛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뭐지? 이것은 구경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wish them well Can you live? Like I did Can you serve the way From the drip Keep your grip Now rock the ship Say goodbye in love Don't move your hips Let me see you shake it On my pelo en la pista Watch me while I swear I won't fake it, let's go salsa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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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R.R.S. J.R.S. J.R.S. J.R.S.